국민의, 국민의 의한, 국민을 위한 정치. 160년 전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이 한 대목은 정치권이 즐겨 쓰는 문구입니다.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뜻일 겁니다. 그런데 최근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중지 사태를 보고 있자면 그저 말뿐인 것 같습니다. 2년 전 민주당이 현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에 나들목 설치를 주장했던 걸 보면 지금의 모습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.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향해 선동프레임이라면서 지역 수건 사업을 단번에 백지화시킨 정부의 결정은 신중하지 않았습니다. 정략적 이득을 놓고 벌이는 이 다툼에서 국민의 자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국민 없는 정치. 뉴스에이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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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